안녕하세요. 아직게임방입니다. 다시 왔고요. 아... 이게 조금... 조금 알겠어요. 조금 알겠어요. 이게...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쏘고 물론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겠죠. 이게... 엄폐, 엄폐가 의미가 없어. 엄폐, 엄폐는 의미 없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잡는 거예요. 엄폐, 엄폐가 의미가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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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폐가 의미가 없어. 엄폐가 의미가 없어. 엄폐가 의미가 없어. 엄폐가 의미가 없을까. 엄폐가 의미가 없어. 뭐야? 뭐야? 뭐 어쩌라고? 칸 메이커? 칸 메이커? 빠른 이동 어허, 빠른 이동 좋지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무슨 말이야? 뭐야, 얘네들 뭐야? 적이냐 금융가 아닙니다. 도전이 빈에 빠지지 않으러가게 돼서는 못하겠지. 베베의 천국과의 하나님은 극복을 잊지 않습니다. 불태bs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보다 라고되고 있습니다. 이럴의 것보다 그의 짓을 만들 수 있는 것보다도 유용하게 됩니다. 참고로 어제보다 설정을 좀 올렸습니다. 울트라 지금 지글지글 거리지 이 지글거림이 이 지글거림이 이 지글거림이 차는 건가? 차는 건가? 아...능문을 끝낸 거구나 탐사는 이 정도고 발견한 아이템 이거 뭐냐? 언제 다 발견하냐? 보상 뭐 없어? 너무하잖아 아무튼 지구의 지옥이라는 캠페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캠페인은 운명요새인데요 운명요새는 좀 끊어서 갈게요 지금 그리고 이게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끊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캠방이었습니다